한국의 성장 한국의 성장 한국의 성장 어떤 내용인지 곡 소개 설명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, 곡 내용은요 이제 한소녀가 사랑을 알아가면서 이제 점점 여자가 되어가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엄마 몰래 사랑을 하는 이야기라 좀 설레임도 있고 긴장감이 있는 곡입니다 이런건 내가 너의 안정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멘 아멘 오늘 하루 종일 기대보낸지 깨져나는 내 기분이 거치지 않아 무심채 것과 그룹은 없는데 엄마가 잠들면 더 빠르게 봐도 이제 다 만나는 거야 어서나게 나와봐 난이마다만 조금 더 바이러다리 넘어서 내 모습을 옆여서 나 몰라요 나 작아져 I'm sorry for my mama 나 몰라요 애써도 좀 더 가난히는 거예요 오늘 이해해요 나는 나쁜 날 이해해요 친구들도 이런 말 전혀 몰라 내가 이해해 줄을 전혀 몰랐어 너 죽을 날아줘 이미 는 여자가 내 맘에 알아보던 것은 이제 다 웃는 거야 어서 내게 날아가 여기 손에 질투자 그 내 길이란 걸 내게도 안어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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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의 날아지 하여튼 조심해 다 나 나 이 길이 날아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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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